아기, 너 누가 버렸지, 너. 그런 것 같은데? 너 어제 계잖아, 그치? 밖에 나와있어, 밖에. 소리난데. 기다리고 있었어? 어, 너가 아닌데? 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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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가. 잠깐만. 어디서 나왔나? 잠깐만, 왜 화 속에서 소리가 나. 기다려봐. 잠깐만.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? 저거 너 살게요? 저거 너 살게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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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줄게. 어휴. 한글 자막뉴여서 고맙습니다. 다음날 새끼를 못 빼네 자꾸 우리 쳐다보네 기다리려 여기서 자꾸 쳐다보지? 경계하는 건가? раз취 아멘 또 임신했어야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임신했고 아니면 저때만 부른 것 같아요 승리 대구 용학자들 승리 은행 승리 아.. 물고나왔죠? 아닌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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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니, 저 근본적으로 그걸 막아놔야죠. 그러니까요. 여기 자꾸 빠져가지고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그때 친구랑 둘이 들었거든요. 딱 한 달 전인데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개굴개굴 힘차게 달려요.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. 앙팡이!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. 우츄!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. 에동이!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. 정세기! 하나, 둘, 셋, 넷! 아무도 막지 못해.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! 나의 빅센 고양이! 너人! 너fre! 내가 그 빅센 고양이! 언제라 НЕ기는 예상도다. 하나, 둘, 셋, 넷! 너는 뭐 하나? 너는 뭐 하나? 너는 뭐 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